여러분, 여러분들, 여러분들과 나흔 같이 갈게요. 잠시만요. 부르시기 전에 굳은 모습으로만 우선 한 컷 찍을게요. 그렇죠. 그렇게ело. 한 장씩 찍을게요. 굳지 마세요. 굳지 마시고, 굳는 척만. 하나, 둘, 셋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축하드립니다. 백화선 댄스 아카데미 3주년 파티는 계속됩니다. 우리 사진하고 찍어야 되지 않나요? 나중에 찍어야 하는 깜찌사진 사진 찍었어요? 다 먹었어. 다 먹었다. 나중에 또 보여주겠습니다. 계속 소절 계속됩니다.